이가 출연은 처음인데 저는 항상 좀 부르고 싶었거든요 쌤김을 아 네네 어 근데 좀 뭐 사실 새로운 음원이 나와야 이게 부를 명..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게 2년만에 신곡이 나왔어요 네 2년만에 드디어 신곡이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더 주스 맞죠 더 주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 네 저는 근데 사실 쌤김씨를 좀 아는데 아 그리고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쌤김씨가 이미 더 주스가 나오고 많은 라디오를 또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다 덮어놓고 그냥 나 쌤김하고 그냥 사적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쌤김 그 기타 천국에 빠지실겁니다 오늘 지금도 몇번 기타 딱 이렇게 퉁퉁 튕겼는데 크아 감동했습니다 진짜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게 어 2879님도 쌤이 기타 들고 나오면 그걸로 최고예요 쌤이 손 푸는 것만 봐도 샘복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궁금한게 사실 저는 쌤김씨를 좀 알잖아요 네네 굉장히 음악을 하루도 거의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했었죠 네 그 다음에 근데 물어보실게 2년만에 근데 싱글이 나와가지고 그게 뭔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음악을 너무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게 점점 압박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즐기던 음악도 마저 스트레스가 되고 안 하게 되고 근데 뭔가 매일매일 아 이거 해야되는데 아 숙제처럼 그쵸 해야되는데 해야되는데 로 되고 안 하게 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아 왜냐면 제가 그때 기억하는게 쌤이 이제 막 성인 되고 이러면서 만나다가 얘가 한 3개월 동안 연락이 안돼서 알고보니까 악기 하나를 샀는데 그거에 빠져서 눈 뜨면 그거 치고 그거 치다 잠들고 막 수염 수염도 안 깎을 정도로 이거 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왜 쌤이 앨범이 안나올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군요 네 좀 약간 슬럼프라고 하죠 다들 이제 흔히 겪는 그런거였는데 잘 이제 풀고 이제는 좀 괜찮아요? 이제는 좀 많이 괜찮아지고 이번에 그래서 싱글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앨범 선공개인지 아니면 앨범은 아직 준비 중인건지 앨범은 아직 쓰는 중이고 아 쓰는 중이고 네 쓰는 중이고 일단 그냥 싱글을 하나 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그래 너무 기다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쌤김은 그걸 알아야되는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냥 본인이 하고싶은거를 하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네 막 아 이 노래를 좋아해줄까 이런거 없고 그냥 쌤김은 그 자체니까 그냥 쌤김 하고싶은 대로 네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이번 노래에서 약간 또 안무 같은 것들도 있더라구요 뮤직비디오 보니까 네 그만큼 좀 좀 에라 모르겠다 이런 안무를 좀 많이 내려놓고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그래 뭐 오랜만에 나온 김에 안무도 한번 해보지 뭐 진짜 한번도 안해본 안무도 해보고 되게 팝스타 같았어 근데 약간 아 진짜요? 형 그 뮤비 좀 보셨어요? 저 뮤비 다 봤죠 나오자마자 좀 어땠어요?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힙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국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일반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팝스럽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은 느낌 와 진짜 그 춤도 사실 우리 안테나 안테나에서 처음이거든요 그쵸 저 안테나가 다들 댄스 욕심이 좀 있더라고 그런가 우리가 항상 댄스 얘기할때는 항상 개그였고 정승환씨가 막 그 콘서트나 방송에서 이렇게 춤추잖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항상 승환이한테 물어보는게 야 너 왜 이렇게까지 안무에 욕심을 내냐 하는데 재밌다 그러더라구요 심지어 잘해요 형은 아 그래? 제가 생각했을때 그럼 쌤이 생각할때 본인의 댄스실력이 안테나에서 어느정돈지 에이 한 투탑? 그래도 투탑이죠 그쵸 정승환과 쌩기는 거의 한 분이 두 명밖에 없어서 어 그래가지고 안무도 막 하고 해가지고 아우 새로운 변화를 이 친구가 이제 가져왔구나 약간 어른이 된 느낌이 좀 들더라고 좀 어른? 네 아휴 참